여러분, 뮤비 벌칙이 되셨습니까? 네! 바로 렛츠고! 자, 갑니다! 기댄다. 이야, 핏도 완전... 파티모커! 와 잘 나왔다 근데 너무 반가워! 귀여워! 정훈이 형 멋있는 척! 의왕의 왕인 것 같은데? 아, 이 노래 잘 나왔다! 와! 만족! 호흡력이에요! 매직! 어머, 내 번 반응을 이러면 돼! 아니, 형은 이따가 이렇게 노출되는 게 있어! 와 진짜 잘 나왔다 와 하늘이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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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예쁘다 스팸한 실망이 진짜 이쁘다 짱하면 역시 비타 강아지 배체력으로 다 귀여워 스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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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팸은 진짜 막내 같다 나 막낸데 몇 개로 통과하고 근데 점점 내려갔어 스팸 와 원이 고 이 톤 다 원이 요 with 러쉬 연꾼면 돼 진짜 다 뿌리고 왔네 팔팔팀 보고 있는데 활팀이 빨갛게 치렛아 빨갛게 느껴져 그게 완전 그냥 살 빼서 볼수록 와 어린애처럼 와 어린애처럼 난 네일 아니 같다 근데 쌤가 머리색 곱다 잘 어울려 아 하이라이트다 하이라이트 어디로 오시는 거였는데 꽃을 얼마나 뿌리는 거에요? 아 색깔이 진짜 멋있다 머리 다 어려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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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귀여워 근데 이렇게 귀여워 표정이 아 귀여워 야 무릎을 입으면 진짜 좋다 너에게 주는 특급 칭찬이야 약간 화장품 CF 느낌 메브리 메브리 여러분들 만족하대요? 만족 대만족 비슷하다 먼뇨 화이팅 먼뇨 화이팅 이번 앨범 대박 맞아요 다들 수고할게요 동인이요 마지막으로서 엔딩 요정으로서 이번에 엔딩 요정으로서 한마디 하자면 저희 일단 모두 정말 즐겁게 촬영한 만큼 너무 잘 나온 거 같고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들께 더 좋은 모습 많이 보여 드리도록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앨범 활동 무사히 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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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뇨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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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